아침 처음으로 한 번 더 먹었습니다. 굿샷! 좋다. 자, 떴어, 보기. 떴다, 뭐냐? 부실일 아니야. 저기다 꼬리 걸렸다, 우와. 홍가스다, 홍가스. 홍가스 같아. 아니, 이렇게 꼬리에... 아니, 이건... 진짜 실력... 지나가다, 지나가다 걸리는 거 아니야, 형님? 이거 실력입니까, 형님? 실력이지, 그럼. 아니, 올라오는 냄새가 너무 웃기잖아요. 아니, 저거 진짜 웃긴데요. 아니,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. 아니, 이건 48년 하신 그런 느낌의... 홍가스!